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나오네 아 내 허리 아 왜 허리가 아프지 갑자기? 엉덩이 나는 여드름 때문인가? 아우 겐지 23시간 하셨네 난 75시간 했는데 나는 겐지 75시간 했는데 나는 겐지 75시간 했는데 조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조합이 되면 어 탱하면 없는데 전자는 다 저기서 거기 졸졸 미쳐서 임무를 완료 와 겐지 못하면 던진대 아니죠 겐지 못하면 바꿔야죠 저랑 항상 잘하는거다 진짜 마인드가 왜이래 이 새끼들 마인드가 안 내려오나 아 화울받으러 내려온다 나이스 이제 빠졌어요 빠졌다 피없다 피없다 화이트 맥크리컷 오케 하이패스인데 오 리프 꼬인 애들 잡자 이거 백퀵 개피 백퀵 개피 아 까비 킬 받았어요 백퀴리 백퀵 개피 아우 리프 잘해 뭐라고 뭐라고 아나콘 도망가 도망가 나이나를 돈 벗고 도망가 리버콘 어 아 ㅁ 오 아나 개달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나이스 어 디메일 디메일 받았어요 어 피 10 남았다 아 힐 감사해요 남순이 정빈 흠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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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딥 그러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나 난 강해졌다 봐바 석영 아 뭐야 아까가 빠졌어 어 오우 메이 딸피였는데 까비 오케이 백립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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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막히겠다 이거는 막히겠다 오우 트윗쌤 왜 여기있니? 백립뽕 리퍼한테 주고 들어가도 돼요 저 일단 궁 없으니까 백립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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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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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중에 저 딜 금이었습니다 킬도 금이었고 아마도? 그러면 동인사람이 해야죠 나이스 23킬 13,000딜이요 기물이 뭔지 보여주겠다 너무 빨리 밀어서 라인 방독 때릴 시간도 없긴 했어요 제가 1분인데 로드 하레트 위에서 뛰었다 왜 저기서 뛰지? 로드 그래 빠지고 나이스 너무 앞에 가시면 안되요 이거 키어가 안되는데 물론 제가 힐러는 아니지만 정신에 뛰었어요 나이스 로드 조쿵 온이요 좀 뒤로 빠질게요 뒤에서 막아요 뒤에서 아니다 뒤에서 안방어도 될거야 고개 미드 빠지고 고개 미드 빠지고 우리 원탱인데 왜이렇게 잘하지? 로드 그래 빠졌어요 우리 분명 원탱인데 우리 분명 원탱인데? 우리 분명 원탱인데? 숨삭당했어 여기야 괜찮아 이거 마지막에 모여서 비비면 되요 마지막쯤 비빌게요 제가 이거 오케오케오케 비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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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 컷 로드 로드 공원이여 로드의 팀 MRI 포옹팀으로 주지질렀다 괜찮나 이 차인. 나이스 상대팀 나이스 그가 끊어주면은 얘들 못들어오지 황액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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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윤이 빼셔야 돼요. 마지막에 한 번에 비벼 저 궁 있으니까. 아, 도달했네. 잠시만요, 3분? 3분이면 뭐. 어, 내려갔어요. 어, 내려갔어요. 어... 그게 어디야? 변 mill pork to fit. Oh, catches me. Oh, but I like them. 내 게임은 계속 중간다. 야! 가슴이 다 들으면 다 나아있나. 하앗! 하아! 아... 하아! 하아! 하지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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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꾸 이거 나가서 짤짤이로 한 명씩 짤리면 안 돼요 이거 나 이거 내줘야 돼요 매크린님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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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빼야 돼요 이거 파이크 여기서 많이 마그면 돼요 3분 3분이면은 마울 수 있어요 이거 마이크 어 뭐야 한층이지 어 아 올팀 러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어 어 어 어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나이스 괜찮다 오케이 어 어 emi 으흠 완전 Shelley 퐁 딥 이 wp풍국 빠졌어요 이거 어이 흝 오 제네 10 cra flor 줬다 잘해 거 그럼 뺄까요 우리? 빼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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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빠졌다 나이스 아아 여기서 주면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 저희가 두명 짤랐으니까 이거는 로봇 피 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쉬고 풀어야겠다 나이스 가리아 피 반 아 리터 위로 돌아올거 같애 가리아 1팩 먹었어요 제가 이거 막을게요 다 나가서 좀 먹었어요 아이스 여기서 잘리면 이제 미스톤 개꼬이지 그냥 리퍼 넘어왔다 리퍼 넘어왔다 넘어왔다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아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8처치에요 나도 처치금인데 3대 2 3대 2 승 아 아 아 아 아